밥을 먹으면 막 그냥 뭔가 답한게 숨도 보셔서 지금 숨 차고 그러대 우리 애기 저기 좀 앉아있어? 아이 착해라 앉아있어? 시켜도 이쁘게 시켜야지 앉아있지? 막 우유 따짐을 하면 안 돼 거기 앉아있어 이제 일어나지마 거기 있어 신곡 몇 곡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각선의 타령 듣고 싶지요? 각선의 타령 우선 하나 할까? 거기 저 휴식 휴식 거기 저 이쪽에 각선의 타령 넣어놨어 그거 1번 그냥 틀어줘서 내가 그냥 마치면은 혹시 이제 얼마 안 해봤어요 요거 CD를 갖고 온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라고 CD 각선의 타령 2개인데 요걸 한번 해볼라고 자 이제 멋진 각선의 타령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괜찮겠지? 어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저히 시구시구 들어간다 막 이런 거 흠바 아픔바가 잘 좋아한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중간에다가 잡아 잡아서 하면 돼 너무 빨라 그렇지 좀 맞춰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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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기쭈기 히트다 했고 그 눈에 계속 나누만 웃으네 목 벗기로 허찍은 애호 목 벗기로 허참허 땡겨 저가 상당심을 짓고 양친들이 못 모셔나 천년만 년 삽고 자우했더니 호주가 나를 버리네 일자 한 장 들고 보니 손에 계신 우리 집요 통일에 대기 막 기다린다 둘의 일자 하나 들고 보니 이 부시인 사람이 18살 초인의 백마비옵도냐 삼자 한 장이나 들고 보니 사팔선이 바로 막혀 친구 저자로 다 잃었어 사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자주 갈까 기가 아파요 각설이 시린 때가 되었고냐 호자 한 장이나 들고 보니 우리 아빠의 신의 몸을 만나 볼 때에 흘렸어 호자 한 장이나 들고 보니 육가 벌던 우리 남부 각설이 시린 때가 되었고 칠자 한 장이나 들고 보니 칠고 나는 저 학교일 보니 누구에게나 오는 거라 할 때나 한 장만 들고 보니 바질 건물이 호자 한 장만 들고 보니 Meet everyone 주 dust 하자 한 장이나 들고 보니 그UA껫이 시동의 가의당HTC 몬chair 가의당HTC 어머니 어머니 인생살이여 도달소요 아니다보면 좋은 가을도 빛나지마 슬픈 날도 있다옵니 멋진 일을 다 펭키고 시도 서로 응대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 행운 이 도시에는 여기 있는 갑술이다 빛나이다 잘했어 그래 각소리 타령을 한번 듣고 가야지 자 우리가 이제 큰 무대에서만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축제가 오면 여러분들도 다시 새롭게 또 만나고 그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하시오? 안좋아요 요새 또 광대라는 노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도 한번 합니다 저기 뭔 노래 하나 또 혹시 들고 싶은 노래 있어? 붕정떤 편지 야 뭐가 내가 활동한다 그래 차렷 1절은 안동냐 2절은 눌렀다 같이 차렷 경매 자 감사드립니다 멋진 일을 에피에피스텐베이 함께하세요 자 cryptocurrency 마지막 steep udo 두드드드드 expensive 바람에 당겨 버린 허무한 맹시 조금만 첫눈이 내리는 난 안정게 다 먹겠도록 맘만 잡고 약속할 사람 새벽부터 어린 눈이 무릎하지 마는데 아론 던지 못도는 던지 던지 않는 그 놈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는 된다 일정 소리 끊어왔지 자 이제 범죄까지 이정도 합니다 잘한다고 박수치면 또 지가 열심히 하잖아 신나게 지리리리 고향을 불러보나 공복하며 외쳐본다 빛먹은 유전선을 지우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는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생명와라 누구다라 오고봐라 사랑하는 내 영적해온 문제야 바람쌈니 바람쌈니 날아다니 오 평행이 생쌈니 살아생전 가보려 내 심쿵이야 누구리야 남따나 저녁이야 언제나 시 가보려 내 살고 난 남따나 저녁 잘했죠 잘했죠 박수 안 돼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이 왜 사람들 치는거야 응